세은이 같은 경우에는 항상 좀 이렇게 긍정적이고 먼저 나서서 하려고 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먼저 이렇게 부딪혀줘요. 세은이 형님 같은 경우는 일단 조용히 지켜보다가 딱 중요한 순간에 딱 중요한 키포인트를 잘 찾아와서 말을 해주시는 사이거든요. 처음에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좀 어렵긴 했지만 지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에 형님이 필요한 적이 많을 것 같아요.